오늘 논문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어, 에볼라 치료제로 서아프리카에서 임상 이상까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가장 유력하다. 시험관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 한국도 지금 다국적 임상 연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데시비어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최근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렘데시비어를 동정적으로 치료했을 때 그 효과 동정적이라는 건 Compassionate Use라고 해서 보통 치료약이 없을 때 중증 환자에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약을 물론 1상, 2상 어느 정도 임상은 됐지만 아직 허가 전인 약을 의사 소견에 의해서 제약회사에서 협조를 얻어서 투약을 해보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약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렘데시비어를 긴급하게 의사 소견에 의해서 투여한 치료 효과 환자들을 53명을 미국, 일본, 여러 유럽 나라에서 투약한 다음에 그 효과를 평가한 겁니다. 일종의 잠정적 효과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렘데시비어는 바이러스의 RNA 복제 효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들어가서 증폭할 때 플리머레이즈라는 복제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되는데 여기에 뉴클로사이드라는 일종의 블록, 빌딩 블록처럼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복제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다국적에서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 우리가 중증 환자면 보통은 폐렴이 와서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집니다. 94% 이하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인해서 94% 이하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어를 10일 투여하는 스케줄입니다. 첫날 200mg, 다음날 매일 100mg씩 투여하는 용량으로 61명을 등록했는데 그동안에 그중에 8명은 분석 제외하고 53명이 최종 자료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 캐나다가 22명, 9명이 일본 환자였습니다. 이 중증 환자에 투여할 때 57%에서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이런 걸 했는데 30명은 인공호흡기, 57% 인공호흡기, 4명은 에크모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환자들이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했고 중증 환자였다. 코로나19에 대한 특효약이 없고 환자는 중증 환자고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시험관 내에 항발효소 효과가 있다는 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의사가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요청을 해서 동정적 컴패셔레이트, 일종의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끌어다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일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여하고서 10일간 투여하고 그리고 한 8일 지나니까 18일째 효과를 평가했더니 68%가 산소 공급이 호전됐습니다. 산소 공급이라는 것은 콧줄로 산소를 공급할 수도 있고 인공호흡기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호전이 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대조군인 연구가 아니고 그냥 투여한 환자를 쭉 한 줄로 늘어 세우고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여서 이 연구의 파워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관찰 연구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 17명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정도로 좋아졌고 또 25명, 47% 반수는 퇴원을 했고 7명은 13% 사망했습니다. 이게 18일 추적 관찰이니까 그 시점에서 아직 사망이든 퇴원이든 아닌 환자들이 또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약이다 보니까 최종까지 끝나지 않고 지금 중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약인데요. 몇 가지 테이블을 보여드리고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 환자가 53명이라고 했죠. 이분들의 인구 특성, 임상 특성입니다. 여기서 침습적 환기라고 하는 것과 비침습적 산소 공급 침습적 환기라는 것은 인공호흡기, 기관지 삽관해서 인공호흡기로 폐 기능을 대신 산소를 공급해주면 강제적으로 폐 대신 인공호흡기가 역할을 하는 환자가 34명 비침습적 산소 공급은 보통 우리가 호흡 곤란은 있지만 본인 호흡이 가능하고 전산수증이 심하지 않으면 코에다가 소위 콧줄이라고 해서 코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는 산소통에서 산소를 넣어서 끌어다가 콧줄로 코에 넣어주는 이 정도가 비침습적 산소 공급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가 주로 79%, 68%, 4분의 3이 남자였다는 것이고요. 증상 시작부터 렘데시비어 투약까지의 중간값 증상 시작부터 침습적 환기 환자는 11일 비침습적 산소 공급 환자는 13일 이거를 보면서 제가 중증 환자들이 렘데시비어 투약한 시점이 진행된 상황에서 투약을 했구나. 아무래도 중증 환자는 처음부터 중증이 아니라 꽤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증을 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좀 늦게 투약하는 게 하나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기저질환은 양군이 74%, 58% 침습적 환기군이 더 기저질환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중증으로 가겠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기초 자료로서의 저거고요. 그래서 치료 전후 산소 투여 필요도가 얼마나 감소됐느냐. 우회 행축은 치료 전에 산소 투여 필요도에 따른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침습적은 인공호흡기를 한 사람이 34명, 비침습적이라고 해서 코에다가 이렇게 산소 투여한 군이 7명, 또 저농도 산소가 10명, 그냥 실내 공기가 2명, 가장 경증이죠. 오른쪽. 그리고 이건 치료 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종축은 치료 산소 투여 필요도에 따른 환자 수,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6점 적도입니다. 제일 밑에가 태원이고, 두 번째가 실내 공기로 특별히 산소 안 줘도 된다. 또 저농도 산소 3점, 비침습적 4점, 침습적 인공호흡기 5점, 사망 6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회 행축에서 치료 전이고, 종축은 치료 후에 임상 호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대각선 걷는데, 우상 측에서 좌하 측으로 내려가면 호전된 겁니다. 침습적 환자 중에 34명 중에 19명, 56%가 호전됐고, 비침습적 산소 투여했던 7명 중에 5명, 71%가 호전이 됐습니다. 저농도 산소를 10명을 투여한 분은 전부 10명 좋아졌고요. 실내 공기 2명, 다 2명 좋아졌습니다. 경증 환자는 당연히 렘데시버와 상관없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36명, 68%가 호전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 수는 치료 시작 후 18일 시점이긴 하지만, 8명, 15%. 그래서 사망률이 15%라는 것이 지금 렘데시비어의 잠정적인 사망률을 낮췄다? 아니면 높였다? 결론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1,000명의 렘데시비어 투여군과 1,000명의 위약 투여군을 쭉 모니터해서 한 달 후에 임상호전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을 지표를 평가하는 게 무작위 전향적 대조군인데, 소위 RCT라는 건데 그런 연구를 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렘데시버의 효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많은 다른 연구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은 17%에서 78%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사율 15%는 그렇게 더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호전된 68%가 어찌 보면 호전 악화된 것보다는 좋아진 게 68%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68%밖에 안 되니까 렘데시버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 호전되지는 않구나. 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동정적 사용으로서 케이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냥 이 결과만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호전의 누적 발생률인데 아까 6점 척도에서 2점 이상 호전되거나 또는 퇴원한 경우를 임상호전이라고 했는데 렘데시버 투여가 후 28일 시점에서 84%가 임상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버 투여가 아주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인공호기 투여한 환자와 비침습적 산소를 콧줄이나 투여한 군에서의 임상호전의 누적 발생률을 쭉 보면 인베시버 침습적 환기구의 0.33 해저드 레이쇼가 0.33 33% 정도 아무래도 누적 호전의 임상호전의 누적 발생률이 침습적 환기구는 아무래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렘데시버 효과가 33% 비침습적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연령별로 임상호전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60대, 70대, 80대로 올라갈수록 현격하게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을 정도로 고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은데 역시 렘데시버 투여한 환자들을 50대 이하, 50에서 70세, 또 7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임상자 호전이 얼마나 연령군대별로 어떻게 좋아지나 봤더니 역시 50세 미만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70세 이상에서는 29% 정도 호전되는 것이 낮았다. 그리고 연령이라는 요인이 상당히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렘데시버에 대한 임상이 전향적 대조 연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5월 정도의 예상기로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이라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렘데시버의 동정적 사용에 대한 효과가 임상적 호전이 68%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위약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수하다 아니면 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유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이 자체로 그냥 우리가 무작위 대조 전향적 연구 결과, RCT 결과를 좀 기다려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렘데시버의 동정적 사용에 대한 논문 발표를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